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정수영 회계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경제학에 대해 공부를 해볼텐데요. 경제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지 않을까? 숫자가 너무 많고 외워야 될 이론이 너무 많지 않을까? 하면서 질에 겁을 먹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경제학은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학문 중 하나이고요. 금융 입시에서 요구하는 수준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이론들을 요구하지 않고 이해를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제출하고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언가를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저와 함께 이해하고 사고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즐겁게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와 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여러 은행들에서 출제되었던 개념들 그리고 앞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개념들을 한 번씩 짚어볼 거고요. 수요법칙과 공급법칙 그리고 그 법칙들을 통해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이해하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그릴 수만 있다면 경제학은 절반 이상을 이해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다음 강의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되고 또 토대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1강을 특히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1강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이 결정되고 수요량 공급량이 만나서 균형량이 결정되는지 시장에서 균형이 어떻게 달성되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완전 경쟁시장, 독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이런 각각의 시장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인간은 모두 무한한 욕망을 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돈만 많으면 백화점에 있는 옷 다 사고 싶고 매일매일 소고기 먹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이런 자원의 희소성과 인간의 무한한 욕망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경제학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비하고 얼만큼 소비하고 얼만큼 생산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개념은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인데요. 기회비용은 사전적 의미로는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선택한 것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선배가 점심을 사준다고 해서 김밥 어떤 그런 분식전에 갔어요. 분식전에 갔는데 5,000원짜리 돈가스와 3,000원짜리 치즈라면 중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5,000원짜리 돈가스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포기한 것은 3,000원짜리 치즈라면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3,000원짜리 치즈라면을 선택한다면 그때 포기한 것은 바로 5,000원의 가치가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물론 선호가 내가 돈가스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돈가스를 선택해야겠지만 경제학에서는 일단 그런 선호가 없다면 이런 기회비용이 가장 낮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은 모두 기회비용을 말하고요. 그리고 기회비용은 합리적 의사결정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묵시적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조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대학에 갈지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명시적 비용은 어떤 게 될까요? 만약 대학을 가기로 선택을 했다면 명시적 비용은 등록금 그리고 책값 혹시 자취를 하게 된다면 자취비용, 월세비용 그리고 식대 등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 비용만 고려하는 건 경제학에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묵시적 비용은 만약 내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연봉 만약에 취업을 했으면 1년에 바로 2천만 원씩을 벌 수 있다면 4년 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전혀 수입이 없잖아요. 그때 그 4년 동안에 2천만 원씩의 연봉이 바로 묵시적 비용이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두 가지 비용들을 모두 합쳐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매몰비용은 뭘까요?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이 확정되어 더 이상 회수가 안 되는 비용입니다. 아까 전에 예에서 지금 대학을 갈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교육을 받고 학원을 다니고 가회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때 들어간 비용이 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 비용은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를 해야 할까요? 경제학에서는 절대 합리적 의사결정 시에 고려해서는 안 될 비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 비용에서는 아예 제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용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는 비용이고 취업을 하던 그리고 대학을 가던 각각의 기회비용만을 고려해야지 이미 추출했던 비용은 의사결정 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 이해되시죠? 다음 내용은 구성의 오류와 인과의 오류인데요. 우리은행에서도 한 번 지문으로 기출이 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구성의 오류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난 비용 남자가 한 두 명을 비용 남자를 친구로 만나봤는데 둘 다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그럼 모든 비용 남자는 엄청 다혈질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구성의 오류입니다. 부분을 보고서 전체가 그럴 거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과의 오류는 가장 대표적인 속담이 있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냥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 뿐인데 그게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을 인과의 오류라고 합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이 유량과 저량은 한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학에서는 꽤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라서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민을 하다가 다른 것을 구매를 했더라도 그것은 수요에 포함이 돼요. 바로 사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유효수요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빌딩을 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10억이 없는데 그걸 사고 싶다고 해서 이게 수요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수요는 반드시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여야만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수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했듯이 수요는 가격과 밀접한 영향을 갖춥니다. 그래서 Y측에는 가격을 놓고요. X측에는 수량을 놓습니다.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소고기의 가격이 2,000원일 때 제가 소고기를 한 근 사 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소고기의 가격이 1,0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두 근을 사 먹을 것 같아요. 제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다른 사람들은 소고기가 2,000원일 때 두 근을 사 먹을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수요 곡선은 다르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하락하면 수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건 모든 사실 수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에요. 가격과 수요량은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수요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예산 하에서 자신의 기호에 맞게 소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요 곡선은 수요의 법칙은 항상 유효할까요? 예외도 있는데요. 경제학에서 자주 예로 드는 것이 바로 기펜제입니다. 예전에 잉글랜드에서는 사람들이 감자에 너무 물려서 감자의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는데도 감자의 소비를 줄였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런 현실에서는 예를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예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수량도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도 증가한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해두고 가정에서 시절에 유효할